암살 신의 한수 액션배우로 거듭난 전지현씨입니다. 역시 전지현씨가 제일 잘 소화해내셨죠.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고 또 그만큼 몰입을 했어서 잘 나온 것 같아요. 저는 액션배우다라는 곡 제가 자칭 액션배우라고 체험할 수 있었던 건 액션배우라서 피나는 연습 끝에 진짜 저격수로 거듭났다는데요. 전지현씨가 아니었다면 정말 이걸 누가 할 수 있을까라는 의혹이 아직도 될 정도로 아주 멋진 캐릭터를 완성한 것 같아요. 진짜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. 감독님 칭찬 더 더 더 해줄대요. 남자들도 소화기 힘든 총격심을 대역 없이 해낸 전지현. 몸을 사리지 않는 그녀의 연기혈정에 남성팬들 마음은 보는 내내 조마조마 힘들더라고요. 근데 이번에 할 때 보니까 총도 5kg 넘고 첫 촬영에는 그걸 들고 열심히 하겠다고 막 산을 뛰어다니면서 나중에 촬영이 끝나고 나니까 발톱이 빠져있더라고요. 내 자신을 믿으면 안 되겠다. 몸이 이렇게 망가지는데 이런 생각을 사실 하긴 했는데 또 모르죠. 캐릭터에 욕심이 나면 OOOOO